강국이 결국은 강남과 똑같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위에 계신 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노력만 해야 될 분이지 이건 현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 확장의 범위가 달라요. 제가 볼 때. 뭐냐면 일단 우리는 분당국가예요. 그래서 위가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아래도 막혀있지만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위쪽보다 아래쪽의 확장성이 더 넓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인구 이동에 따라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더 높아지고 뭐 이런 느낌이 될 텐데 결국 그냥 그 상하만 보더라도 확장성이 다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단은 이 갯매욱이라고 저는 삼타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갯매욱이나 이유료과라고 얘기를 주로 하는데 맞습니다. 강남 못 사면 그 옆에 소초라도 사야 되고 소초못 사면 동작이라도 사야 되고 강남 못 사면 송파라도 사야 되고 그거 못 사면 강동구라도 사야 되고 그거 못 사면 저기 하나만이라도 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갯매욱이를 하는데 이 강남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게 일단 주장이고 자 그럼 투자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할 때 지금 대표님 말씀이 결국은 오히려 강남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이 갯매욱이를 하는데 강북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남은 저는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들만을 읽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남 3구는 예를 들어서 세제가 아무리 강력하게 이렇게 바뀌어도 이제 재력이 있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똑같은 30억이 있다면 강북에 있는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셋째 샀을 때 뭐 똑또란 한 채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뭐 단순 비교가 좀 힘들긴 합니다만 강남이 오를 때 강북도 같이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강남이 30억짜리가 6,10억이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나 6억짜리가 10억은 쉽게 간다는 말입니다. 아 그렇죠. 이 숫자에 함정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 6억짜리가 10억이 되는 건 4억이 오르는 거예요. 세체면은? 아 그렇죠.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 얘기고 저는 결과적으로 그냥 팩트만 봤을 때 금액적으로는 강남이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증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매매가 순위를 보니까 상위를 잡고 있는 건 한남동, 한남동, 성수동, 압구정동, 한남동 뭐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1년 전 대비 매매가 상승액 랭킹을 보면 1등도 서초구 반포동, 2등도 강남구 압구정동, 3등도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도곡동 뭐 갑자기 분당도 나오고 반포자의 대부분 강남이 나오는 거예요. 상승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율로 보면 맞는 말이다. 대신 그걸 10개씩 사들고 있으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승액으로 보면 강남 뭐 이 3강남이죠. 세계의 강남이 결국은 더 상승액으로 치면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